로디시안 리즈벡 대형 수렵견 원산지는 로디지아가 아니라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며 리즈벡은 이 개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16세기 무렵 유럽 이주민들이 데려온 마스티프와 블러드아운드 등이 호텐토트족이 키우던 아프리칸 호텐토트 헌팅 도그와 교배되면서 탄생하였다. 1870년대에 박로엔이라는 사냥꾼에 의해 개량되었고 1959년에 미국의 견협회에서 공인되었다. 등의 척추선에 있는 털이 짧은 칼 모양으로 다른 털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는 넓은 편이며 주둥이는 길고 두툼하다. 털은 짧게 촘촘히 나있고 매끈하며 윤기가 난다. 눈은 중간 크기이며 간격이 떨어져 있고 둥글다. 꼬리는 힘이 있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물 없이 24시간을 견딜 수 있으며 아프리카 오즈의 극심한 기온 변화도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체력을 갖춘 탁월한 사냥개이다. 특히 사자 사냥에 능숙하여 로디자 라이온 도그라고도 부른다. 강인한 기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견으로 지정되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하지만 화가 나면 사납고 집요한 사냥개의 본성이 드러남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활동적인 운동을 즐긴다. 강인한 기존와 함께 조용히 해주고자 주다. 강인한 기존의 golf 콩encia 평가에 날 Германии 평가에 있는 학교의 수행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인한 기존의 세탁에서 파이팅을 받았다. 강인한 기존의 표정보는 다 파이팅을 받았다. 강인한 기존의 기존의 엘 구리트에 나가ерв이다.